일본 호카이도에서 겨울잠을 자던 곰이 잠을 깨고서 나타나서 일본에서는 곰이 무엇인가를 감지하고 잠에서 미리 깬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니가타현 대지진때에도 곰이 나타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월 5일 토요일에 일본 기후현 민호시 동부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기후현 지역은 작년 9월에 하루에 12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본대지진 한 달 전에도 기후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한 달간은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에는 나가노현 군발 지진 약 2주 후에 도쿄에서 진도 5강과 동북지역 아우머리현에서 진도 5강 그리고 규슈 가고시마현에서 진도 4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규슈 슈가나다 해역에서의 여진이 너무 길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규슈 슈가나다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6.6의 강진 이후에 여진이 너무 많이 발생 중입니다. 어제 2월 5일에도 슈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현과 나가노현의 군발 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어제 2월 5일 나가노현 남부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12월 4일에 규모 2.8의 나가노현 지진이 있었습니다. 두 달 전이고 근처입니다. 12월은 이 지역에서 진도 3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후현의 작년 9월의 군발 지진은 이번 지진보다는 북쪽입니다.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 작년 9월의 기후현의 군발 지진과 어제 나가노현 남부의 지진은 기후현과 나가노현의 경계부근입니다. 기후현과 나가노현의 경계부근은 지진이 많은 지역입니다. 나가노현의 중앙, 나가노와 니가타의 경계부근 등 나가노 지역에서 지진이 많아졌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생한 기후현 민호시 동부의 규모 2.9의 지진도 기후현과 나가노현의 경계부근입니다. 기후현에서 작년 1월 17일에 진도 1.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1년 전이고 근처입니다. 기후현의 이 지역의 지진은 흔치 않습니다. 1년 전에는 기후현 민호시 동부 지진 이후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6월에도 기후현 민호시 동부에서 지진이 있었고 그 후 지바현에서 진도 5약이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두 번의 지진을 조사하니 1개월 정도의 시간차로 진도 5 이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달 정도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규슈 슈가나다 해역에서 여진이 아직도 발생 중입니다. 과거 규슈 슈가나다 지진 이후 야마가타현에서 진도 6강이 일어나고 있고 야마가타 근처에 최근 이시카우현과 니가타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시카우현, 니가타현, 야마가타현 지역 쪽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월 4일은 대만에서 하루에도 9번이나 지진이 발생하였고 흔치 않은 지역인 규슈 구마모토연의 야마쿠사 해역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월 6일 일요일에도 규슈 구마모토연의 야마쿠사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규슈 구마모토연의 야마쿠사 해역과 규슈 슈가나다 해역 사이에는 구마모토가 있기 때문에 구마모토 대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